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마인드코치 김종환입니다. 참 여러분 고민이 참 많으시네요. 정말 아무래도 이번에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고민 같은 경우를 제가 하나씩 하나씩 선정해서 제가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것 중에 하나는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상담을 하면 그 상대방이 어떠한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실제 답이 다르게 갈 수도 있다는 거. 그런데 아무래도 성향을 제가 모르거든요. 모르기 때문에 조금은 부족한 좀 이제 대중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는 거. 이것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제 오늘 첫날인데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보다가 제가 우리 첫 번째 친구 제가 이제 가급적이면 많이 들으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친구는 최땡땡 친구인데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다가 문득 나는 무엇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고 또 내가 무슨 과를 진학할 것이며 미래에 나는 무슨 직업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고민이 공부하다 보면 가끔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지금으로선 그 고민에 대해 깊게 생각할 시간이 없는 것 같아 막연하게 하루하루 공부하고는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또 이 문제는 어떻게 고민해야 효율적인지 고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우리 이제 학생 이 학생의 어떤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현재 약 50만 명 좀 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이 수험생들이 과연 자기의 길을 정확하게 알고 갈까 아니면 그냥 갈까. 저는 뭐 현장에서 상담을 할 때 보면 거의 절반 이상이 자기가 어느 대학을 갈지 어느 학과를 갈지 내가 어떤 진로를 원하는지 전혀 모른 상태로 가는 경우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50%가 무조건 아는 것도 아니에요. 너 어느 진로를 원하니 하면 자기는 뭐 연세대학교여 저는 서울대학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연세대학교 예를 들어서 연세대학교와 고려대학교를 좀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연대가 왜 좋아? 고대가 왜 좋아? 그러면 하하 건물이 예뻐서요.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자기가 무슨 벽돌도 아니잖아요. 시멘트도 아니고 어디 건물에 들어갈지 그것도 아닌데 불구하고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모른다는 것에 대해서요. 분명히 동기부여, 꿈 이런 거 있으면 좋아요. 목표 설정 좋습니다. 솔직히 말씀 너무 좋아요. 하지만요. 여러분이 없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건 그거는 완벽히 여러분의 실패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움직였을 때 여러분이 찾는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얘기를 한번 오프라인에서 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영감을 얻었냐면요. 어느 한 분이 정말 그 학교에 가고 싶어서 몰래 청강을 들었고 그 청강이 자기에게 동기부여가 됐다. 그래서 그 청강을 매번 들으셨고 결국 그 학교에 교수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오프라인 학생들한테 이 동기부여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실제 이런 얘기세요. 소고기를요. 먹어본 사람과 그 다음에 소고기를 먹어보지 않고 와 소고기 맛있다더라 이야기만 들은 사람이 있다면 나중에 소고기를 다시 먹을 확률은 소고기를 실제 먹어보고 와 맛있었다 느낀 사람과 아니면 소고기 맛있다라고 들은 사람과 어디가 더 다시 먹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실 거죠? 맞아요. 먹어본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실제 동기부여 이 자체를 여러분 착각하는 게 되게 많은 게 가만히 앉아서 동기부여 찾고 앉아있는 건 자체가 거의 불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쩌다가 우연찮게 그냥 내가 뭐 드라마나 영화나 보다가 의사 우와 하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동기부여 밖에 되지 않습니다. 느끼진 못해요. 실제 여러분이 의사를 만나고 아니면 내가 아팠는데 아니면 내 지인이 누군가 아팠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정말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던 그때 여러분 완벽히 느끼셨죠. 그 동기부여와 그냥 드라마에서 와 멋있다 이 자체는 완벽히 다른 겁니다. 내가 지금 없다고 해서 가만히 놔두는 것이 아니라요. 고민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민 자체가 잘 생각해 보시면요. 검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무슨 색깔이에요? 검은 색깔이죠. 노란색 선글라스를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노란색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선생님 아무리 고민해도 안 됩니다.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선생님 검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있으면서 생각은 노란색으로 해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을 노랗게 보여지길 바라는 자체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고민이란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고민이란 것은요. 그냥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경험 경험대로 내가 해석하기 마련인데 많은 책도 아니고 많은 경험도 아닌 여러분의 상태에서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올바른 대답이 나을지 안 나을지 고민해 보시게라 이걸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 답이 안 나온다 스스로 인정하신다면 그때 내려놓으시고 아 나는 고민하면 안 되겠구나.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이 여러분보다 좀 나으신 분 여러분의 학원 아니면 학교 정말 선생님들 많으시잖아요. 그분들 여러분보다요. 그분들 무시하지 마세요. 그분들이 훨씬 더 여러분보다 경험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사람한테만 물어보지 마시고요. 여러 사람한테 똑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고 그 중에 더 나은 답변을 찾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내가 현재 진로가 있다 없다 그 결정하는 것보다 없으면 현재 여러분의 바로 앞에 놓여진 걸 먼저 하시면 돼요. 사람이 무서운 게 뭐냐면요. 그 위치에 놓여질 때마다 생각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목표가 달라집니다. 우리 친구의 이번 연도 목표는요. 내가 예를 들어서 먼저 4등급 정도 성적이 나오신다면 3등급을 잡으세요. 3등급 잡았죠. 그럼 3등급에서 여러분의 목표가 2등급 2등급에서 1등급 바라보시고 1등급이 되면 그때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 얘기하다가 오프라인 학생들 선생님 저 꿈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다가 그래 네 꿈을 수능 만점이라고 한번 해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잖아요. 이번 연도 바로 앞에 놓여진 거기 때문에 수능 만점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현재 제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수능 만점을 받았다면 이까시라면 의대가 땡길까요 안 땡길까요? 갑자기 의대가 땡기죠. 맞잖아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만 원을 가진 사람의 생각과 사고 싶은 물건과 그 다음에 백억을 가진 사람의 생각 사고 싶은 물건은요 다릅니다. 여러분이 그걸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거 지금 현재 여러분의 성적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내가 단계별적으로 3등급이라면 2등급 2등급에 1등급 점점 올라가다 보면 1등급에 여러분이 가죠. 그러면 1.4등급 1.3등급 1.2등급 점점 목표가 올라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점점 올라간 위치에 따라서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산의 입구에서 산의 중턱에서 산의 꼭대기에 올라가면 산의 입구에서는 와 올라가자 아싸 해보자 아니면 아 힘들겠는데 갈까 그래도 막 이런 생각들 그런데 중턱에 가면 원래 중턱이 가장 힘듭니다. 중턱에서는요 현실적으로 내 고통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때 고민에 빠지죠. 올라갈까 마지막까지 아니면 내려갈까 그리고 꼭대기에 올라갔죠. 꼭대기에 올라가면 무슨 생각하세요? 올라오길 잘했다 또 언제 내려가지 그 다음에 가장 멋진 생각은 그 다음 산 어느 산으로 가볼까 더 높은 산 가봐야지 라는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이 점점 바뀌어진다는 그리고 진로가 명확해진다는 거 가만히 앉아서 어디 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행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나라 가볼까 어느 지역을 가볼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바로 앞에 있는 동네 한 바퀴부터 보십시오. 그러면 그 동네 안에서 맛집을 발견하기 시작하고 맛집 가고 그러면 그 떡볶이 맛집을 발견하면 그 다음 그 떡볶이 다른 지역의 떡볶이도 찾기 시작한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학생의 지금까지 아무 생각 없이 문득 생각하다가 더 효율적인 고민의 방법 그것은 없으니까 결국 그거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효율적이 자체가 그게 고민이에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대로 고민은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이거는 내려놓으시고 현재 내가 해야 할 것에 집중하신다면 그것이 훨씬 더 올바른 고민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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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